김남국의 코인투자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가 논평합니다. 그런데 이 코인을 몰빵한다는 것은 저는 보도 듣도 못한 얘기라서 저건 정말 내부 정보 없이 가능했을까. 보통 제대로 된 투자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거든요. 그런데 언제 날라가서 제로가 될지 모르는 잡코인에 몰빵을 했다. 그런데 정말 역사상 없는 그런 이례적인 수익을 계속 얻었다, 반복적으로. 이거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까지 했던 해명도 말이 안 맞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8억 규모가 더 발견됐잖아요. 이거는 최대한 밝혀지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덮으려고 했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 정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. 왜냐하면 이 코인 자체가 NFT 코인의 대표 주작 격으로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펀드를 NFT 기술을 결합해서 하겠다라면서 온라인 단장으로서의 소통단장으로서의 업무도 했었고 그거 때문에 이 코인이 또 빵 떠요.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자기가 들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호재가 된다는 것을 모를 리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보다도 당시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코인 참 잘 챙기셨다 이런 의심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웹젠이라는 이런 내부자 거래 이런 내용도 반복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정보에 대한 것도 수사의 한 축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